강남구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친환경 정책을 대회에 널리 알리고 공유했습니다. 구는 기후변화 대응력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방향과 그 대표적 사례인 양재천을 적극 소개했습니다. 또한 매연저감장치, 태양광 모듈 등 각종 환경관련 자료 등을 전시해 구의 친환경 정책을 공유했습니다. 국제기후변화엑스포 참가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국제명품도시 강남부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. 국제기후변화